네, 어... 네, 안녕하세요. 박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저기 올 초부터 저희가 좀 박서준 씨를 모시려고 연락을 좀 계속 드렸었어요. 네. 그죠, 그죠? 네, 드디어 근데 오늘 좀 나오셨네요. 우리 원래 서준 씨가... 아,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, 박서준이? 아, 네. 본명 아니에요. 아, 그럼 본명이... 원래는 이제 용균데. 박용규! 약간 박용규 형님이... 아, 그런 얘기도 많아요. 아, 참, 아, 그러네. 고등학교 때 저만 보면 다 장인어른... 그러니까 워낙 그때가 숭돈산부인과가 인기가 많았잖아. 아, 그랬어요? 아니, 근데 이름이 뭔가 박서준하고 잘 어울려요.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명어로 이제 쓰시게 된 건가요? 어... 그러니까...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식당 가서 주문도 못 할 정도로... 믿기지가 않는데? 네, 좀 그랬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사실 제 이름 딱...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뭔가...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... 아, 진짜.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생각하게 되면서 장명서를 한 번 가봤었어요. 아, 그래요? 장명서를 가봤는데... 원래 자기 이름을 좀 부르지 못할 정도로 쑥스럽고 그러면 많이 불려지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시준이라고 지어주셨어요. 시준! 시준! 장명서에서는! 근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러닝머신 이렇게 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시준?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어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서준? 아, 일단 시준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점을 찍어서 완성을 했네. 네. 말 그대로 화룡 점정이었네요, 진짜. 그러네, 그러네. 진짜 그러네. 몰랐어! 박서준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. 근데 너무 잘했다.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.